저런 화술과,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손현주 선배님이 아니라. 항상 단역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주연으로 딱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와주시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재밌게 봤어요. 어디 계실려나? 빨리 뵈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예쁜 서담스러운 양주로 왔습니다. 이따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장사가 안 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사갈까요? 아유, 안 사도 돼요. 아니, 내가 청양초로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좀 사갈게요. 청양고추 드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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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 보려고 사왔습니다, 사실. 앉아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앉아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반만이라도 받으면 반만. 잘생겼어요. 화이팅. 황금의 재고 잘 받고 있어요. 황금의 재고. 네. 고맙습니다. 멋있어. 우리 아들 갑오름 올려줄 건데. 저 장미비를 제 방 보고 보고 또 하나인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야 돼. 얼마죠 이거? 제가 드리는 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사이사이. 아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저의 영원한 팬인 아주머니 아저씨들. 너무 감사드리죠. 아 떡이구나 떡. 오늘 오일장.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무슨 떡이에요? 수수볶음이지? 수수볶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아니야. 텔레비 나온 아저씨잖아. 뭔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저도 어떨 때는 저도 제 얼굴을 잘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요. 좀 있으면 생각이 나는데. 왜 옛날에 그 첫사랑 때 그 노래 아시잖아요. 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기대 기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몰라? 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맞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예요. 이거예요. 어떡해. 정말 말하듯이 공기 없는 목소리. 사랑은 누구라도 한다고. 그러고 싶고 싶은 게 말도 하죠. 저거는 안 찍고 와. 우리 사람들과. 특별한. 특별한. 고추를 먹어봐봐. 여기 덕병이 물에 여기 덕병이. 덕병. 여기 물 마셔주세요. 이거 그냥. 암 물에 컵에다가 따로 꺼내줘서. 이게 저 약수예요. 약수. 약수인데. 이건 돈으로 못 사잖아요. 딴 건 돈을 사도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건데. 어머님이 주세요. 이따가 와. 이따요? 여자분을 만났는데. 봄배 같은 건 어디야? 저거 봄배. 아. 저한테 하나 사줘야 되겠다. 봄배 얼마 시켜요? 참. 좀. 이게 저 프리 사이즈. 딱 맞는 건 아니에요? 프리 사이즈. 꽃피가 이렇게. 맛있네. 맛있네. 이거 진짜 좋아하나? 땡땡이로. 땡땡이로 두 개 사야 돼. 많이 파세요. 이리 와. 문짜리카. 통장. 고겠은? 문짜리카. 손포리카소. 통장. 고겠은? 고겠은? 성 espírit? 고기보기. 부서지? 고겠는? 고겠은? 그래서. 감사합니다.